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공연을 가지고도 굉장히 기쁘습니다. 네, 경면에게 카메라를 공연하실 때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20, 아니었자, 고생입니다. 역시 여유자 좀 뜨시겠어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숙소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correspond 이건 개인적으로 저의 começar 홈페이지에서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을 먼저 가세요. 왼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타코보지를 조금 다 소개하면 괜찮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스라엘 씨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입니다. 네. 타코보지를. 네. 아, 여기는 이 타코보지를. 자, 이번엔 오른쪽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타코보지를. 네. 감사합니다. 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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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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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2024. 선수 브랜드 대상. 파이팅. 하나, 둘, 셋. 2024. 대한민국 버스. 파이팅. 3, 2,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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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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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